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2. 쾌쾌한 오 감동로드 내맛고 welcome to the video 영상은 시작하세요 아삭아삭 적당히 맛있어요 매콤하니 편집해라 칼장 집에서 마늘을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마늘을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마늘에 주문하는 집에서 먹으러 가는 중 마늘을 넣어서 먹으러 가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치킨이 너무 잘어울렸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마요네즈 고소한 느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삭아삭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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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삭아삭 뱅뱅 이건 다른 식감으로 꼭 끓인 것 같아요 완전 잘 어울리더라구요 천천히 넣은 게 좋네요 우리 집에서 먹은 게 좋네요 나의 간장과 고추장도 먹으면 좋네요 고추장은 정말 좋네요 전에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맛은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이제 이 맛을 위해 이 맛을 보면,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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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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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שלי London. 안녕. 안녕. 오징어 새우와 새우 흡수 새우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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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